5 5 5 5 언제 때문에 이런거 안고요 동끼 혼자도 아니고 말도 못해 또 다른 죽음으로 동끼를 죽여버리든가 해야 돼 다른 얘기만 할게 어제 언주랑 같이 죽어서 정말 좋아했었다며 우리 생활관 한번 가볼게 언니 어제 같이 있었잖아 언주랑 같이 있었다며 아 당연하지 그럼 위헌주 동생이야 아 아 왜 이렇게 빼빼빼? 왜 이렇게 빼빼빼? 안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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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늘 그렇게 멍냐? 너 오늘 그렇게 멍냐? 내가 유난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야? 죽이란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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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간도 아닌데 그래서 소인 이 입으로 언주가 자살을 놓고가 나도 안 돼 니가 미리미리 알아서 조심했어 싫어! 왜그래? 그래서 그래 어? 너희들 진짜 아무렇지 않아? 지현이가 나한테 안 말 안 해? 지현이가 나한테 안 말 안 해? 어디가 나 나 비밀 지켜줄거지 만약 잃어버리면 넌 날 잃어버려 정규야 짝버졌지 이만 어? 넌 날 잃어버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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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